네, 우리 말씀 같이 나눕시다. 스가리아서 10장 6절 7절 말씀 오늘 두 절 같이 봅시다. 스가리아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극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오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리아서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리아서는 회복에 대한 책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책이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신 삶의 터전이 되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는가 하는 이 이야기가 스가리아서의 내용입니다. 이 성전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억눌렸던 원수들로부터 자유쾌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속박을 풀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전쟁의 준마처럼 강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또 패배하고 억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이기고 또 전쟁의 준마같이 원수들을 짓밟는 자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소를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소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소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이스라엘에서는 회복에 대한 책입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져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건강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재정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안에도 이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시작점이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무너졌던 성전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 그것이 다시 회복될 때 뒤따라오는 모든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회복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루시고 또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리아스 10장은 특별히 이 회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내면에 있었던 드라빈과 복술자로 대표되는 우리 안에 우상들 또 우리 안에 헛된 위로를 추구했던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하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또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래서 우리를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시고 원수를 집밥는 자로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외적인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먼저 다루세요. 우리 내면을 먼저 다루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외적인 문제들을 다루시고 또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우리로 우리의 데스티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하시는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소를 주셔서 우리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6절과 7절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구원하시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 4절 5절 말씀과는 약간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먼저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구원하심에 대한 첫 번째 약속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소를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약속은 유다족석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족석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역시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 그 구원의 어떤 카테고리가 구원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하고 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인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 마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일 같게 하시고 들으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 마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외적인 역사보다도 마음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사실 우리의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크리스찬들의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곳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곳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모든 영적인 전쟁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하실 때 우리의 외적인 것도 바꾸시고 또 외적인 구원도 행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낙심하게 하고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우울하게 하고 슬퍼지게 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영적인 전쟁에 그 영적인 전쟁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계속 우울함이 떠나지 않고 계속 실패한 것 같고 계속 좌절하게 되고 또 어떨 땐 원망하게 되고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정말 나는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는 마음이 좀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죠. 계속 원수가 나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싸움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우리가 강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면 외적인 것을 싸울 수 있는 훨씬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있고 이 마음의 싸움에 지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서도 무기력하게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소를 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전쟁의 준마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마음에 대한 언급들을 하시면서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6절과 7절에서 주어져 있는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약속은 우리 안에 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안에 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소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이라면 이 두 번째는 우리 내면에 대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우리 내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6절과 7절 오늘 살펴보시는 본문의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약속은 마음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6절에 보면 특별히 돌아오게 하시고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돌이키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고 싶은 일들 큰 폭풍을 받는 일들 또는 죄로 인해서 망쳐버린 어떤 기회들 또 실수 때문에 놓쳐버린 어떤 상황들 나의 죄나 실수는 아니지만 세상적인 말로 재수가 되게 없어서 세상적인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랬던 일들 이런 일들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아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하는 아 내가 그때 그런 실수만 짓지 않았 그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이런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안에도 보면 돌이키고 싶은 기억들이 있어요. 아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후회들과 돌이키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아 그때 그렇게 안 했다면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은 겪지 않을 텐데 하는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억들에 대해서 아 이거 뭐 지나가 버린 과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의 말씀에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억들이 더욱 심각하고 또 가슴 아픈 이유는 뭐냐면 그 기억들이 오늘 지금 현재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했던 실수들 또 우리의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들 그것들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때의 상처들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이런 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현재의 내 삶을 보게 되면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들 또 현재 내 마음의 상태들 그런 것들은 과거의 어떤 결과잖아요.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것들 또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또 어떤 건 죄는 아니지만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죄수가 없었던 것들 뭐 이런 일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지금의 내 마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기억들 또 그런 상처들 또 그런 과거의 시간들이 현재 나의 감정을 만들어내고요. 현재 내 삶의 어떤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에게 문을 열어준 내가 밉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결국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바뀌고 또 외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상태들 또 마음의 어떤 우울함들 우리 마음이 여러분 사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구속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회복되어야 돼요. 기억이 회복된다는 말이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기억이 구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구속이란 건 뭐냐면 구속은 얼구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 redeem redemption 이게 뭐냐 하면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하다 원래 이런 뜻이거든요. 구속하다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하다 그래서 구속이란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묶여있고 또 억압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던 것들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풀어져서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구속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기억을 구속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현재 나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들에게도 돌이키고 싶은 기억들이 있었어요. 70년 전에 사실 이때 기준으로 보면 70년 좀 더 됐죠. 돌아와서 또 기초를 세우고 2년 동안 하나 다 16년 지나고 그 사이에 스가리아가 또 다시 예언하고 그래서 조금 넘긴 했는데 해강 7, 80년 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녀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됐고 심지어 내시가 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후회와 회환의 기억 아니었겠어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잘했으면 그때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미움이죠. 자기에 대한 어떤 정죄함이죠. 내가 그때 그렇게만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같이 나올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꼭 그렇게까지 우리를 벌하셔야 돼? 뭐 이런 원망까지 특별히 16년 전 사실은 스가리아가 이 10장을 예언할 때 16년에서 조금 더 갔을 텐데 16년, 18년 전에 헌신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이뤄져는 상황 때문에 또 원수들의 방해 때문에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걸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우리가 왜 돌아왔을까? 차라리 바벨론에서 그냥 좀 더 살 걸 뭐 이런 슬픔들, 후회들, 좌절, 낙심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스가리아가 이런 백성들의 슬픔과 좌절의 현실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었던 일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 기억들과 과거의 이 실패들과 그 실패로 말미암은 실패로 말미암아 현재 내 마음에 가득한 이 원안과 또 좌절과 정죄와 이런 일들을 없었던 것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었던 것 같이 너희가 돌아올 것이고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라 알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회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즉 우리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과거의 죄, 상처, 실패, 아픈 기억들이 만들어내는 현재의 슬픔과 낙심, 후회와 좌절 이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구속하신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과거의 어떤 기억들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내 마음에 그런 고통들, 슬픔들, 우울한 감정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실패로 상처나고 망가져버린 현재의 마음을 다시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7절 말씀해 보면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가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좌절과 정제와 슬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마음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기억이 구속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억을 고치실까요?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기억이 구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구속하실까요? 어떻게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기억을 고치실까요? 사실 여러분 기억을 고치신다고 할 때 기억의 내용을 바꾸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억의 내용은 이미 일어났던 사실이고 팩트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서 우리한테 다르게 기억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지요.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실패의 기억들, 좌절하고 낙심했던 기억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뭔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단순히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팩트가 있지만 이 팩트만 저장하는 것이 기억이 아니라 그 팩트, 그 사실의 의미는 뭐였는지 그리고 의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감정이 또 있죠. 그 감정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팩트와 함께 저장하고 있는 게 기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기억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가족들하고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기억이 있다고 합시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지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그냥 아무런 의미와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게 무미건조하게 동영상 지나가듯이 쭉 지나가는 게 아니지요. 그 기억이 올라옴과 동시에 뭐가 올라와요? 그때의 감정들이 올라오죠. 아 참 재밌었는데 라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죠. 또 의미도 함께 올라오죠. 그래, 참 이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구나. 뭐 이런 의미들이 함께 떠오른단 말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저께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만났다고 하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의미가 모였는지도 함께 기억하고 있죠. 아이고, 그 만남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해. 참 중요한 만남이야. 이렇게 의미가 함께 기억되고 또 그 의미 때문에 나오는 감정들도 함께 기억이 돼요. 아, 참 만나기를 잘했어. 어제 만나면 참 뿌듯했어. 아니면 참 행복했어. 아니면 반대로 너무 불쾌한 만남이었어. 이런 감정들도 함께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 그 만남은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크고 중요한 만남이어서 의미도 함께 저장되고요. 이런 것이 이제 기억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들이 현재 나의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리고 사실은요, 의미와 감정이 부여되지 않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봤던 광경들 이런 것들은 의미와 감정이 많이 개입되지 않죠. 그런데 그런 기억들은요, 사실은 기억 속에 잘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살면서 목격하고 들은 것들을 전부 다 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다 담고 있다면 사람은 미쳐버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의미 있는 것들, 내 안에 어떤 큰 감정을 일으켰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의미와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것이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은요, 이렇게 의미 있고 의미로 인해서 감정이 일어나는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지금의 내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마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억들에 의해서 우울한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기쁜 마음이 만들어지거나 평안한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기억에 의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감사한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올라오는 감정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칼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칼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마음의 칼라가 어떤 마음은 계속 원망하는 마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해 보면 금방 알아요. 나오는 대화들을 보면 나오는 말에 아주 칼라가 짙게 묻어 있습니다. 계속 뭔가를 원망하는 또 마음이 슬픈 칼라가 기본적인 칼라인 마음도 있고 또 반면에 아주 기쁜 마음도 있어요. 아주 기쁜 마음도 있고 또 아주 평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겉으로는 그냥 기쁜 듯 밝은 듯 그렇게 위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오래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면 마음 깊은 곳에는 오히려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의 칼라 자체가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정말이에요. 좀 무딘 사람은 있어요.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좀 무디고 그래서 반응이 좀 더디 나와서 아유 저 사람 마음이 참 편해 이런 사람은 있어도 그게 참 평안과 기쁨하고는 좀 달라요. 진짜 마음의 칼라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 말고는 못 봤어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은 구속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되고 구속되지 않으면 그 기억들이 만들어내는 현재의 내 마음은요. 마음의 칼라는 우울하고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고통스럽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을 성령께서 다시 구속하실 때 그것이 평안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 약속을 예수께서도 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너라. 그것은 사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하나님의 본문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구속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구속하실까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길들이 있는데 첫째는 보상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욕기를 보면 욕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기 마지막 42장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욕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갚으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쭉 견제하면서 갈 때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값절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욕의 곤경을 돌이키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욕의 곤경을 없었던 것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욕에게 큰 곤경이 있었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들도 죽게 되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큰 곤경들이 있었고 그 기억이 악몽처럼 지금 욕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큰 기쁨과 백배, 천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상했던 것들을 다시 고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물론 보상하시는 방법만을 항상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하여간 그중에 하나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망가진 마음을 항상 보상하심으로 고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보상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제안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제안하지는 마세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었던 것을 갑절로 갚아주시고 이전에는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얻게 하시고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성공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보상해주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중에 한 가지인 건 분명해요. 한 가지인 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보상하셔서 이전의 실패와 이전의 어떤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성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사실은 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이고 또 어떻게 하면 항상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두 번째는 항상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의미를 바꾸심으로 우리 마음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바꾸심으로 우리의 기억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낙심되고 좌절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 그 사건이 이런 거였구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나니까 그 사건과 같이 기억되어 있던 의미와 감정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함께 떠오르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 원망들, 고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똑같은 기억이지만 새로운 의미가 함께 떠오르게 되고 그 새로운 의미 때문에 마음가운데 긍정적인 감정이 함께 올라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실패의 기억들, 상처의 기억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의미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감정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새벡에 있어서 형들에게 배신당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아마 평생 치료하기 힘든 상처 아니었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들인데 친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거의 한 번 들으면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나죠. 그래서 팔려갑니다. 고향을 떠나서 팔려가서 거기서 정말 고생하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노예로 팔려갔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이런 기억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형들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어떤 기억이 떠오르겠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한과 그 안에 있는 고통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주세요. 다시 가르쳐주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의미를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요셉 안에서 아니야 그 사건은 형들을 원망할 사건이 아니라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너를 이곳으로 미리 데려온 거야. 생명을 구원하려고 너를 이리로 먼저 데려온 거야 하는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의미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나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팩트인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았다. 그래서 개고생을 했다. 이런 똑같은 팩트인데 이 팩트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그냥 형들이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어서 나를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사건이었구나. 이 새로운 의미가 이 사건에 부여됩니다. 과거와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게 돼요. 그때 뭐예요? 기억이 구속된 거예요. 기억이 구속된 거예요. 이 기억도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억들은요. 부원이 필요해요. 이거는 타락한 기억이에요. 인간이 하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락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타락한 감정들이 올라와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원통함 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억울하다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기억은 여러분 그냥 기억이라고 하는 팩트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팩트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의 행위는 타락한 행위예요. 그래서 타락한 의미를 부여해요. 그 결과 타락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속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의미, 타락한 의미, 타락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기억이 꽉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억압돼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현재의 나에게 이 과거의 기억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원통하다, 억울하다, 복수하고 싶다. 내가 잘 되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계속 죄된 마음들과 감정들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이 여러분 구속될 때, 기억이 회복될 때 이 기억이 구속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 팩트는 네가 해석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미리 해구부를 내려온 사건이야. 성령께서 우리의 기억을 구속하신 거예요. 요셉의 기억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나니까 이 원통함과 분한 마음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감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바뀌게 되니까 결국 현재의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런 감정들이 계속 흘러오고 있던 것들이 그 기억을 떠오를 때마다 다른 감정들이 흘러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간복하고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하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구속하시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후회하게 하는 사건들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 세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또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는 불운한 것.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기억이 다 새로워져 있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기억도 우리의 어떠한 사건도 우리를 원통하게 하고 우리를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게 하고 한스럽게 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어떤 하나도 우리 안에 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억들은 한두 가지의 기억이 구속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억이 구속받아야 돼요. 모든 기억이 구속받아야 되는데 그 말은 모든 기억이 성령님의 조명하 씨 말에 재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거기에다가 내 자아가 의미를 부여해요. 이건 이런 사건. 이건 저런 사건. 이건 억울한 사건. 이건 재수 없는 사건. 내 자아가 의미를 부여해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내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사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 사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사건이야. 이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풍성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여러분 정말 모든 것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죄. 뭐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당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결국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실 거야. 하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억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요한복음에 보면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의 한과 슬픔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이해할 수 없죠. 나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주변 사람들의 멸시. 주변 사람들의 놀림. 여러분. 평생의 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이 됐을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우울한 마음.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예수께서 이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맹인으로 살았던 그 기억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부여하세요. 그것은 네가 죄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이 맹인의 기억에 맹인이 보냈던 과거의 시간들에 새로운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사실은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맹인 안에 지금까지 자신의 기억에 타락한 내 자아가 부여했던 부정적인 의미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구속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그런 사건이 아니었구나.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맹인 안에 뭐가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슬픔과 억울함과 우울함만을 만들어냈던 내 마음. 그 마음은 뭐예요? 기억이죠. 기억이 이제는 그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그렇지 세상에 버릴 사건은 하나도 없지. 악으로 인도되는 사건은 하나도 없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까지도 나의 회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지. 나의 회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 거기서 나오는 이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새로운 마음의 컬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구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원통하게 생각하는 사건, 또 여러분을 낙심시켰던 사건,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건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을 받았습니까?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 구속이 있어야 돼요. 아, 그 사건만 없었다면. 아, 그녀석만 없었다면. 그때 이렇게 저렇게만 되었다면. 네, 이 기억들. 오늘 여러분의 기억이 구속받아야 됩니다. 묶임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하나 모두 다 구속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했던 의미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했던 것들, 여러분이 스스로 정주했던 것들, 오늘 다 성령 안에서 재조명 받으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구속받으셔야 돼요. 그 사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다 성령 앞에서 재조명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진짜 기억이 아니에요. 팩트는 진짜일 줄 모르겠지만 그 팩트와 함께 기억되어 있는 그 기억들, 의미들, 감정들, 그것은 가짜예요. 타락한 의미고 타락한 감정이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통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재수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의 진짜 의미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니며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염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억에 대한 진짜 의미입니다. 아멘 기억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주어질 때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여러분의 기억은 구속받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사슬에서 풀어져 자육해야 될 것입니다. 팩트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팩트의 의미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바뀔 때 내 기억이 구속받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한도 아니고 원통함도 아닙니다. 이 새로운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기쁜 마음이고 그것은 은혜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시는 방법은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심으로 마음을 회복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 마음의 상처는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렇죠? 포기했으면 별로 상처 안 받았을 텐데 계속 포기 못하고 붙잡고 있을 때 상처가 더욱더 발전되고 깊어집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의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음은 더욱 상하게 되고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하늘의 것으로 돌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돌리게 될 때 놀랍게도 나를 붙잡고 있던 그 한과 우울함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렇지. 이 땅에서 지나가는 건데 어차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 땅의 미련을 접게 되고 땅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게 될 때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게 될 때 놀랍게도 눈 놓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계속 마음가운데 묶임이 있고 그 생각으로 또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억울하고 그러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제안에 새로운 마음들을 주세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지나가는 건데 뭘 그렇게 붙잡고 있냐 그거 된다고 해도 어차피 10년 지나고 나면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냐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해도 10년 지나고 나면 그게 그렇게 너한테 큰 사건일 것 같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건은 그냥 며칠 또 길어봐야 몇 개월 정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를 못해가지고 억울해하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해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리포스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기억들 그 기억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렇게까지 원통해하고 그렇게까지 괴로워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까? 사실 어차피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고 사실 하늘의 실체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자인데 지금 내가 원통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 기억이 과연 하늘의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렇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거 그냥 어차피 지나가게 두면 안 될까요? 그거 뭐 그렇게 지나간다고 한들 뭐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잘못된 집착들 땅의 것에 대한 집착들이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안에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땅의 것들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구속하세요. 그렇지.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그게 뭐 이렇게 큰 일도 아니지 뭐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니까 정말 성령님의 은혜예요.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잊어버릴 수 있으면 잊어버렸죠. 안 잊어버리는 건 어떡합니까?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포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이었던 기억들은 잊혀지게 될지어다. 또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기억들은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고 포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셔야 돼요. 그 열쇠가 사실은 예배예요. 그래서 결국 예배가 멈추잖아요. 예배가 다운되거나 예배가 시들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져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짜증이 늘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불편한 마음들이에요. 원망들, 불평하는 마음들이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저게서 그렇고 이건 또 왜 이렇게 됐지 이놈 음식은 왜 이렇게 짜? 이놈은 뭐는 왜 이래? 계속 불평하는 마음들.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인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구속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로부터 건져내세요.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셔서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지나가게 하셔서 그렇지 뭐 짤 수도 있지 뭐 다음엔 맛있겠지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음식이 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얻습니까? 그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해서 천국에서 여러분 살면 뭐 큰 영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끼 짜게 먹은 거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성령께서 우리의 기억을 자유케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억을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새 일과 새 소망으로 덮어쓰신다. 오브라이트 하신다. 그러니까 원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위에 새로운 소망으로 그냥 덮어쓰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던 것들은 지워진 건지 덮여버린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새롭게 행하시는 기쁘고 소망으로 가득한 일로 덮어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감사할 일들 좋은 일들 그런 과거는 기억하셔야겠지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집사람도 그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를 평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말들 많이 하세요. 그 비결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비결 지나간 일을 자꾸 붙잡고 있지 마세요. 지나간 거 어떻게 해?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거 붙잡고 있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집중하세요. 이게 열쇠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미 지나가버린 일은 그 일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버린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이건 목사님의 성향 자체가 원래 그러시니까 되는 거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 과연 성향 때문일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봅시다. 우리 성경같이 읽읍시다. 빌리포서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혓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성경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권면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목사님의 성향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느긋하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느긋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디를 봐서 느긋해 보여요. 제가 여러분 담증 우울질이에요. 우울질은 여러분 뭐냐 하면 속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속이 복잡하고 과거를 계속 곱씻는 사람이에요. 우울질들은. 우울질들은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계속 곱씻고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우울질의 성향이에요. 제가 여러분 40%가 우울질이에요. 속이 복잡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그래도 좀 덜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 계속해서 곱씹고 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뒤에 있는 것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냐고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냐고요. 안 되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자꾸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 중에 곱씹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행하셨던 선하신 일들. 그것만 기억하고 내 뒤에 있는 부정적인 기억들.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혀떼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혀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권면입니다. 앞을 본다는 것 미래를 본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미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억의 고통에서부터 구속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 이루어야 될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과거의 노예가 돼요. 거의 예외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요. 그래서 나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거 이루는 게 내 사명이야. 이 사람은요. 목표가 있어요. 폐떼가 있어요. 그래서 폐떼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폐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었어도 폐떼가 없어. 달려가야 될 사명도 없고 이루어야 될 목적도 몰라. 뭔지 잘 몰라.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뭐하는지 아십니까? 과거를 곱씹어요. 왜? 앞에 폐떼가 없거든. 달려가야 될 목표가 없거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해요. 미래는 뭐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기억들을 곱씹는 거예요. 그놈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고 저 새끼는 나한테 이런 말했고 끊임없이 사람을 향한 원망들 환경을 향한 불편한 마음들 원통과 한과 과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혓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의 일을 행하시고 사회의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 과거의 기억을 오버라이트 하십니다. 기억을 구속하십니다. 혓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 주말 동안에요. 제 생각은 아프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돕지? 이걸로 그냥 정말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과거의 일을 곱씹을 여유가 없어요. 과거의 일을 곱씹을 시간이 없어. 감싸 보자. 지난주에 어떤 놈이 나한테 전화 걸어서 이런 말 했는데 이 놈은 자신이 나쁜다. 이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 모든 생각은 아휴, 그런데 이 아프간 사람들 이거 어떻게 돕지? 계속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것에 사로잡힐 빌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도 보세요. 언제 죄 짓나. 폈대가 없으면 죄 짓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니까 괜히 할 일 없이 오늘 뭐하지?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 나는 거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우린 뒤의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 고통스러운 기억 떠오를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주시고 폈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명과 폈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기억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을 강권적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2사에서입니다. 자, 시작 우르치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흡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신다.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도 부어진다는 뜻이죠.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강권적으로 기뻐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우리 마음의 칼라들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스스로의 의지에선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슬픔 대신 기부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건 줄 믿습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이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에서 6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성읍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성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들었던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마음의 구원은요 스스로 행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로부터 임해요. 마음의 구원이든 기억의 구속이든 하여간 모든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 임해요. 우리 안에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로 성령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억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잊어버려야 될 과거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우리 마음이 구원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찬송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배가 참 어려워졌죠.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도 비대면 예배와 함께 느슨해지고 시들해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평한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기대가 없는 마음들, 혹시 그런 마음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예배가 시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다시 세워질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고 예배가 충만해질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강건적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구속되고 그럴 때 우리의 기억들이 다시 구속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기름 부심이 멈추게 되면 과거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우리 마음을 집어삼키게 돼요. 점점 짜증이 많아지고 점점 불만이 많아지고 점점 우울한 시간들이 많아져가게 돼요. 만약 이 증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될 때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될 때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구속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는 사실일지 몰라도 그 의미와 감정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의미와 감정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그때 비로소 보여지고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모든 모든 성도님들 마음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음의 구속함이 있을지 알아. 마음의 구속함이 있을지 알아. 같이 일하시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즐거움의 기름 보심을 부어주십시오. 기쁨의 기름 보심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생각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앞에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를 향한 마음들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우리 마음에 예배의 불이 붙을지어다. 다시 한 번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이 충만해질지어다. 다시 한 번 우리 안에 성령을 향한 갈망이 일어날지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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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